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로스웨어핀 배울거에요 크로스웨어핀 크로스웨어핀 저번에 한번 배워봤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재교육하는 겸 할건데 크로스웨어핀 할 때 저번 시간에 내가 가장 강조하는거 뭐였죠? 스윙까지 가라 스윙까지 가라? 스윙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공을 칠 때 이 셔틀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약간 사양타격을 하죠 사양타격 내가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 쳐주는 사양타격을 해줘야지 이거를 약간 찍어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넘어간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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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내가 호루크가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그 공을 쳐줘야 되는 거 떨어지는 순간에 공을 쳐줘야 되는 거 떨어지는 순간에 그치 이제 라켓 헤드는 어떻게 한다? 아까 원래 이스턴 그립에서 이스턴 그립에서 살짝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스턴에서 살짝 이 라켓 헤드가 나한테 보이게끔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 잡아주는 거야 한 몇 도 정도? 한 3에서 5도 정도 틀어주는 거야 이렇게 틀어주면은 이 라켓이 원래 이렇게 있던 것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꺾여 있지? 완전 이렇게 이렇게 내 쪽을 바라보잖아 그치? 바라보게 한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안쪽으로 많이 꺾이겠지? 원래 라켓 잡는 대로 잡으면 어떻게 돼 공이? 꺾이면 앞으로 간단 말이야 공이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가니까 이 라켓을 원래 이렇게 잡았던 것보다 살짝 안쪽으로 틀어준다 틀어줘야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지 그쵸? 손목만 해도 되지만 여기 손목하고 허리하고 상체하고 같이 돌아준다 상체하고 같이 돌아주는 느낌이 공이 바깥에 있더라도 상체와 하체가 같이 돌아주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을 칠 때 살짝 어떻게 칠다? 살짝 칠 때 이렇게 상향 타격해 주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 물론 위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래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이런 거 그쵸? 이렇게 위에서 할 것 같으면 바로 푸시 때리고 들어가는 게 낫지 이런 거는 딱 잡아서 올려주는 느낌 그쵸? 아래에서 살짝 리프트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상향 타격해 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야지 크로스 핀이 잘 들어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 시작 이렇게 손목 더 꺾어주고 너무 이제 눌렀잖아 누르면 공이 걸리잖아 살짝 위로 올려 쳐 줘야지 다시 어? 다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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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잡고 오케이 오케이 좀 이제 너무 앞으로 간다 일단 감도 조절하고 하나 그렇지 가볍게 오케이 라켓 헤드 끝이 이렇게 안쪽을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안으로 많이 감기지 헤드 끝을 그렇지 지금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앞으로 쳐 버리니까 공이 그냥 걸리잖아 이렇게 걸리잖아 어떻게 알겠어? 살짝 상향 타격해 주라고 했잖아 어? 지금은 이렇게 떠도 상관이 없어 이 공이 이렇게 플라이트가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쏘니까 네트에 걸려버리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날려서 감을 먼저 잡아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공을 쳐야 되는 거야 응 오 지금 좋았어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포물선 그리면서 오케이 그렇지 아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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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말고 끊지 말고 어떻게 하러 갔어? 피니쉬 살짝 말아줘야지 스윙 끝까지 가주면서 어? 쭉 쭉 쭉 스윙도 가고 허리 어떻게 하라고? 허리 허리 살짝 돌려줘야지 어 상체 돌려주면서 어?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쭉 오케이 자 하나 둘 살짝 포물선 그려주면서 상체까지 같이 돌려주고 쭉 오케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있게 어? 오케이 지금 처음이니까 좀 여유있게 오케이 오케이 쭉 준비 삼각형 만들고 준비자세 한 상태로 들어가야지 쭉 그렇지 쭉 오케이 잘했어 그런 느낌 허리를 이렇게 같이 써주니까 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지 긴장된 순간 속에 드는 이 손목감으로 하기라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손목도 어느 정도 고정시켜놓고 그립도 세팅 다 셋업을 다 해놓고서 셋업을 다 해놓고 어떻게 한다? 허리를 같이 돌려주면 느낌이 어때 어? 그쵸? 돌려줄 때 이게 수평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서 어떻게 어떻게 살짝 위로 올려주는 느낌이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지 그쵸? 그러면 항상 항상 일정하게 공이 잘 넘어가지 그쵸? 어?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밑으로 어? 밑으로 들어가야지 하나 둘 스윙을 자꾸 끊어 끊는 느낌이 아니라니까 자 여기 손목 손모양만 봐봐 손이 이렇게 끊겨 자꾸 이렇게 뭔가를 쭉 가줘야지 그래야지 공이 소프트하게 이렇게 터치감이 부드럽게 살지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느낌이 계속 뭔가 끊잖아 탁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게 그거야 공을 공이 이렇게 왔잖아 그럼 내가 어? 이 공이 떨어지는 감에 맞춰서 이렇게 공을 쳐 주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봐봐 너 봐봐 막 이런 느낌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핸들링이 이렇게 돼야지 손목이 꺾임이 없다니까 이렇게 어? 살짝 꺾여야지 배드미터는 이 스냅을 이렇게 스냅 감에 의해서 그 뭐야 공을 볼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손목 감이 아니라 그 팔 전체로 공을 때려 버리잖아 그러면 그 공이 터치가 부드럽게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자 그리고 봐봐 여기서 이 사이드 라인이 이 사이드 라인이 몇 미터인자 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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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규격이 이 사이드가 6.1m야 가로가 가로가 6.1m니까 내가 여기서 6m니까 6m 다 치면 돼야 안 돼 그럼 아웃될 수도 있으니까 한 5m만 쳐 반만 쳐 1m 빼고 자 여기서 봐봐 야 이렇게 톡 톡 여기 손목만 이렇게 톡 쳤을 때 느낌이 어때 한 5m 날아가지 어? 나는 5m만 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지? 톡 톡 쳐 주는 느낌 톡 톡 쳐 주면서 이렇게 감아 줘야지 5m만 딱 나가지 몇 미터를 칠 건지 그 샷 감이 그 있어야 돼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막 팍팍 쳐버리면 아웃되거나 아웃되거나 짧거나 막 그러잖아 자 5m야 5m 날린다는 느낌 5m인데 살짝 올려주면은 가다가 지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공을 어떤 느낌으로 치는 거야 예를 들어 종이비행기 던질 때 종이비행기를 이렇게 던져? 그럼 아래로 이렇게 좀 박히잖아 그럼 어떻게 던져야 돼? 공을 써요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주잖아 위로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려면 약간 어떻게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위로 날리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공을 플라이트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가야지 공을 비행시켜 쭉 그렇지 쭉 오케이 괜찮아 떠도 상관없어 그 감을 잡기 위해서는 살짝 띄워쳐야 돼 종이비행기 날린다는 느낌 아 5m만 쳐줘 5m만 손목 왜 자꾸 안 말아주지 손목도 이렇게 끊잖아 이렇게 감을 하니까 어 감을 하고 쭉 그렇지 그렇지 더 감아주고 쭉 내가 이 공을 쳤어 쳤으면 이 스윙 사이즈는 똑같아야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봐봐 이렇게 일정하게 하면서 그 순간 속에 손목을 감아줘야 되는데 봐봐 가다가 말다가 막 이렇게 스윙 사이즈도 제각각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5m야 5m 스윙 5m 스윙 항상 나는 5m만 보낼거야 그 느낌으로 계속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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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하고 스윙 사이즈를 조절을 해줘야지 하나 둘 부드럽게 볼터치 가볍게 쳐야지 볼터치 가볍게 약간 상향 타격 또 기타도 오래 안치면 음이 틀리잖아 그치 그 음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안치면 나중에 새로 치려면 튜닝을 해야 된다 튜닝 그 줄 음색에 맞게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니가 지금 이 기술이 튜닝이 안 된거야 그치 계속 많이 쳐가지고 이 기술을 튜닝을 해야지 그치 어 감이 없지 스텝도 틀린게 뭐냐면 봐봐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이런 느낌은 아니라 어 둘 스텝 어떻게 되지? 슬라이딩 스텝을 밟아주면서 가야지 슬라이딩 스텝 슬라이딩 스텝 슬라이딩 스텝 밟아주면서 가야지 내가 치기가 편하지 이게 스텝 중에 제일 빠른 스텝이 슬라이딩 스텝이에요 내 오른발 앞으로 살짝 내밀어주고 어 그렇지 그래야지 나가기 편하지 어 그렇지 어 하고서 봐봐 이렇게 와야지 어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어 하고서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또 어떻게 나갈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춰 그렇지 살이 갈잡고 오웨어 자 오른발발 자 시선이 이렇게 업다운이 되면 이게 업다운이 되면 돼 안 돼 어 시선 어떻게 해야 돼 어 시선 네트에다가 눈높이 고정하고 그렇지 지면에 수평으로 와야돼 그렇지 그듣고 그렇지 그듣고 시작 하나 자 라스트 열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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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너무 가까워 더 멀리서 아홉 열 둘 자 두개 더 하나 그렇지 둘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크로스웨프는 신경쓸게 되게 많죠 어 많으니까 그거 다 신경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상향 타격하고 그립 공 칠때는 살짝 안쪽으로 감아주고 각도를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보게 그래야지 안쪽으로 틀 수 있게 있는 각도가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이 잘 깎여 맞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고 그렇지 요렇게 잡아주고 무슨 스텝 밟으라고 써 슬라이딩 스텝 밟아주고 그렇죠 상체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돌려주고 오케이 어 손목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적당히 딱 해주고 그리고 여기 몇 미터라고 써 몇 미터 6.1미터인데 몇 미터보내라고 써 한 5미터만 보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 감각 자꾸 유지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안녕 안녕